왜 재전 안 받으십니까? 이제 필요 없으니까. 뼈해장국 조리법 필요 없으십니까? 그동안 수고했어. 이게 뭡니까? 수고비예요. 수고했잖아. 소속사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다른 사람 찾아보라 그랬다, 내가. 사장님. 가봐. 뭐 너 할 말 있나? 미정아. 영신이랑 아저씨 이상한 사이라는 소문 사실인 것 같아. 어떡하면 좋으니? 이다 줘. 성희야, 너 혹시 영신이랑 아저씨 이상한 사이라는 소문 못 들었니? 나 정말 왜 이러니? 다음에 무슨 짓을 할까요? 말씀만 하세요. 무슨 짓을 해드릴까요?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말씀만 해보시라고요. 이거 놔. 이거 놔! 이거 놔라고! 이거 놔라고! 이거 놔라고! 이거 놔라고! 이거 놔라고! 내 몸에 손대지 말라 그랬지. 나중아 정신 차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은 일단 돌아가요